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0시 기준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전일 0시 대비 14명 증가한 건데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가 22.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입니다. 현재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증가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도내 발생한 해외 유입 확진 환자는 총 21명입니다. 그중 유럽이 19명으로 90.5%를 차지하고 있고 태국이 2명으로 9.5%인 상황으로 유럽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은 상태입니다. 임 단장은 해외여행과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는 반드시 방역 당국의 조치를 따라달라며 귀국 후 2주간 스스로 증상을 잘 체크하고 대중 접촉을 최소화해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데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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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